신유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맛수들의 수다 정면맛수다입니다. 정말 이 수다를 떨어주셔야지 제가 들이 힘든데요. 과연 오늘 얼마 정도 수다를 떨어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분 정기적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김병민 광진각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병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배정호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서 떠드시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쯤 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아니요. 피곤하지는 않는데 이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는 개강을 했잖아요. 개강을 하면 두 주 정도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두 주가 지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정년이 가까워 오니까 뭐냐 하면 중간고사 봤어요. 지난주에. 근데도 힘들어요. 그래도 뭐 우리 교수님은 워낙 팬들이 많으니까. 아유 도매 사회생활 하시고. 그 영수회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 영수회담 일단 총평을 해 주시죠.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 부터 해 주시죠. 네. 국민들이 원하는 기대치들을 어느 정도 충족한 영수회담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대립각을 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 간의 관계 이거 좀 극복하라는 게 국민의 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데 대통령실 도 이재명 대표를 배려하고 하기 위한 많은 양보들을 했던 거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하고 싶은 여러 얘기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언어를 좀 어느 정도는 순화하면서 얘기했던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 뭐 한 번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과정들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줄 수 있었던 선물은 두 가지라고 보는데 연금개혁과 의료개혁에 대한 문제에 힘을 식겠다고 얘기했던 것들.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배종호 의원님. 우리 이제 최고위원님께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드려야 되니까 국민의 기대치를 좀 충족. 편을 안 들어도 저는 불안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고 평가해요. 그렇군요. 의료증원인가 뭐. 그렇게 해요. 제가 이재명 대표 편도 좀 든 겁니다. 그런데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켰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국민들 굉장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금하고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두 분이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접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날이 걱정된다. 제가 볼 때는 뭐 세 파트가 좀 앞날이 걱정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국민들의 앞날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민생이 너무 힘들잖아요. 완전히 지금 고물가잖아요. 또 고금리에다가 또 고환율에다가 고유가에다가. 그런데 지금 민생을 돌봐야 될 정치는 실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만나가지고 두 분이 좀 화끈하게 민생을 돌볼 수 있도록 좀 의기투합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회담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앞날이 걱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치의 앞날이 걱정이 돼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좀 두 분이 협치의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자 제 갈 길 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그래서 정치가 앞으로 복원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 지금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갤럽에서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빈손으로 끝나면 이제 앞으로 강대강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도 몰아붙일 것이고 김건 여사 특검도 몰아붙일 것이고 그런데 108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지고 또 8명만 이탈하게 되면 탄핵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도 걱정이 된다. 지금이라도 빨리 한 번 다시 만나서 협치의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는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배정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일 미워하는 분이 여론조사를 갑자기 끊어있는 겁니다. 심플하게 23%만 얘기했는데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갤럽 조사를 보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갈 겁니다. 선거 이후에. 내일 모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요일 3일 뒤에 나오는 조사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는데 정치를 좀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당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갤럽 조사 기준으로 39%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탈했다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총선 참패 이후에 보여지는 수습 과정에서 보수층들이 보는 기본적인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어제 보였던 영수회담의 일부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걱정을 덜어내고 또 국민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주는 이런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변화에 방점을 둔다면 지난주보다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라간다 하더라도 총선 전까지 있었던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이 갑자기 급등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더 혁신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렇게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어제 영수회담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그래도 제가 저는 긍정평가를 많이 해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점에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특검 등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비공개 회담으로 들어가서는 이러한 특검 전국 등에 대한 언급들을 하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얻어내고 싶었던 건 민생 중심으로의 성과를 얻어내고 싶었을 텐데 끝나고 아쉬움을 필요했다는 건 25만 원에 대한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생이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게 25만 원의 민생 지원금만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정말 적지 않는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25만 원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의 결과가 25만 원이 담겼느냐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럼 그다음 답을 찾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 장을 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제 있는 자리는 이재명 대표를 예우하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영수회담이었고 여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대표를 패싱한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영수회담에서 다 결정하기도 어려웠을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국정운영인 파트너로 굉장히 예우하는 과정들을 거친 만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소수 여당이 돼버린 국민의힘 여당 대표가 곧 선출되게 된다면 여기도 함께 예우하면서 협치의 수레바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는 첫 번째 자리였다라는 점에서는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빈손해동으로 끝났잖아요. 솔직히 좀 일부의 보수평론가들도 전망하기는 민생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민생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그리고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사회적 취약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것 자체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문제 제기가 되는 거 그러면 왜 만났냐. 그리고 또 이걸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한 것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왜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진 찍기용 꼼수욕용 그런 만남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일부 또 보수평론가들 또 강경보수 세력들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협치를 가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으면 오히려 보수에서 더 이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계속해서 강경으로 가야만이 보수에서 한 30% 지지세를 유지하고 그나마 탄핵 안당하고 임기를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애초부터 정말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끝날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오판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뭐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또 만날 거라고 보세요. 또 제2차 영수회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회동은 의제가 없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해야 되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지지자들과 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만들어줬던 하나의 민의가 있으니까 그걸 다 전달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모투반으로 쏟아냈고 하지만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잘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190석을 넘게 갖고 있는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이에요. 이제 여의도의 입법 권력이 모든 축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의제들이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입법 권력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부담감이 갈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의정 갈등 문제가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대 증언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도 희도했지만 하지 못했던 걸 꺼내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다 등에 대한 언급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협 당선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총선이 끝나고 난 뒤 입장들이 조금씩 변하기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의 증언도 불가능하다. 원점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정부가 지금 와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 문제를 좋든 싫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핵심 국정운영의 축으로 민주당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과정들은 앞으로도 중요 핵심 의제를 두고 나타나게 될 거고 저는 이재명 대표를 극도로 싫어하는 국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적극 지지층도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마지막 상황이 이기됐던 결과를 복귀해 보면 조국 혁신당이 출연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됐던 원인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 갖고 있는 캐릭터만 갖고 대통령 선거에 나머지 중도층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와 같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국가적 의제들을 해결할 수나 있다면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담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세요? 추가적인 만남은 제가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좀 둘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왜 만나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는 걸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두 번 정도로 만날 거예요. 명분 쌓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사실상 영수회담을 하려면 의제가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만나자고 한 측에서 전혀 답변을 안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동이 결렬이 될 그런 위기까지 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조건 없이 다 덮어놓고 내가 만나겠다라고 해서 이 회동이 성사된 거거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 만난 거거든요. 2년 만에. 그러면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제1야당 대표로 한 번도 안 만난 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그리고 만난 계기 자체도 총선에서 참패했기 때문에 만났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세라면 5년 내내 한 번도 안 만나고 임기를 끝낼 정도의 그런 대통령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최고위원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극도로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극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참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더 적절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중도층 문제도 했어요. 중도층. 지금 중도층이 이탈해서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혀 맞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우리 최고위원께서 제1야당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제1야당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저건 입법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전세자기특별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피해자가 1만 5천 명이 넘어요. 대부분의 피해자가 2030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빨리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사자가 지금 참여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여당 야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사자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윤석열 대통령이 덜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지금 미진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아닌 게 민주당이 차상병 특검하고 김건휘호사 특검법을 굉장히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차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일부도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차상병 특검 처음에 모두 발언 얘기를 했는데 두 분 비공개 회담을 할 땐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에서 아마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끌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들 중에 대통령과 정부가 불편한 얘기는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다 꺼내놓고 비공개 회동에서는 해야 될 얘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생 중심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는데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아쉬웠다는 표현이 나왔던 건 25만 원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25만 원에 대한 성과를 가져가지 못했던 면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아마 대통령 면전에서 특검 문제를 얘기한다고 명확한 답변 혹은 거기에 대한 성과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모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몫으로 돌려서 아마 국회 내에서의 압박을 더 밀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성과 변화가 있었다면 이태원 특별법에 관련돼 대통령의 워딩에서 좀 변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다. 위원적 요소만 제외하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걸 극단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여당이 이른바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못 움직이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씌워져 있었는데 이걸 좀 걷어낸 측면들이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수많은 목숨을 잃게 했던 안타까운 일인데 정치적 정무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정치적인 후속 조치들이 사실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대통령도 뭔가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족분들이 만약 만나자고 요청하거나 하는 아니 오히려 만나자고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실에서 유족분들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꽉 막히면서 모든 것들을 막아세웠던 불통의 이미지를 걷어내는 데는 그래도 어저께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5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국회가 지금 적법하냐 또는 적법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전혀 입장이 다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법에 의해서 지금 임시국회 같은 경우 5월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적의 4분의 1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를 하면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장만 본회의 사회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이게 정말로 처리해야 될 법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최상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숨진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그런 수사단장을 거꾸로 항명제로 지금 재판에 넘겨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빼박 증거들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공수처에서는 제가 볼 때는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는 유재훈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걸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께서 제1야당의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 제1야당이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유사한 법안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 그러니까 지난번 21대 국회 때도 180석을 몰아줬는데 민주당 뭐 했느냐라고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절대자수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192 거대 야당을 또 국민들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35초씩 지금 여야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원내대표가 한 명씩밖에 안 나와요 지금. 이거 좀 민망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3일에서 9일로 연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 명 지금 나오고 있는 인물로 그냥 밀어붙일 거면 이걸 뒤로 연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뒤로 연기를 했다는 것은 여론이 너무 좋지 않는 상황들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인지하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시간을 좀 버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좋은 자원들이 워낙 많고 이철규원도 훌륭한 인물이지만 총선 참패 이후 거기에 대한 핵심적인 인사가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토 여론이 워낙 강한 만큼 아마 합리적 지성을 좀 이번 주말 사이에 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된 거잖아요. 일단 박찬대, 이철규 두 사람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의 역동성, 다양성 차원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라는 게 한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신복, 또 한 분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 그런데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참패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또 그대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연기에도 도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연기했는데도 아무도 신청 안 한다. 대한부재론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